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날의 방학, 9명의 작은 소녀들과 한 남자, 마법사와 작은 신데르라들이 꿈이라는 이름의 무도회로 나아가는 동화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소녀의 이름은 타치바나 아리스, 어디나 흔히 있는 12살의 초등학생입니다. 귀엽고 공부도 잘하며 어른스럽게 똑부러진 그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착실하게 생활하는 바른생활 어린이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상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평범한 타치바나는 다른 편에서는 아이돌 타치바나 아리스와 활약하는 주니어 아이돌, 머리도 좋은데 아이돌까지 하는 그녀는 동굿쌤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으니 아직 그녀는 정식 데뷔를 하지 못한 연습생, 프로젝트에 활동하는 것도 아닌 그저 레슨만 반복하는 연습생이지만 그녀는 아이돌이라는 꿈을 품고 구박받는 신데르라처럼 참우며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 그녀에게 온 커다란 기회, 제3예능가의 아이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드디어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에 부푼 마음을 품은 한편 아직 그녀는 바쁜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전하지 못하며 어둠 그린자를 예고합니다.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 작은 이 남자, 이 이야기의 마법사가 될 남자입니다. 오늘도 영업을 뛰며 정신없는 사원 1일상을 보낼 때 부장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굳도록 자신이 원하던 프로젝트를 승진하게 되며 아이돌들을 직접 프로젝트할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이 남자가 품은 커다란 꿈, 앞으로 일할 사무실에서 어떤 아이돌과 만나게 될지 가슴 속으로 두근거리며 순수하면서도 밝고 깨끗한 논동자로 자신보다 커다란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인은 냉혹하니 축하라는 명모로 바로 술자리로 끌려가지만 작아도 사인이니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흘러 드디어 제3예능가가 시동이 걸리는 날, 오늘은 그 첫 미팅으로 사무소에 모두가 모이는 날입니다. 타치반을 별도로 모인 친구들은 전부 작네요. 그렇습니다. 회장의 명령으로 시작한 이 제3예능가는 주니어 아이돌을 육성하는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도 전부 13세 미만의 소녀들, 제일 높은 나이가 12살인 유소녀들만 모인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아이돌 되고 싶은 꿈만큼은 나이와 키보다도 컸던 만큼 드디어 까에 소속된 그녀들은 아이돌이라는 첫 페이지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가 올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지친 어린이 3인방은 다다다를 시전하며 프로젝트를 마중하러 갈 때 마법사가 드디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사고가 있긴 했지만 드디어 모인 제3예능가, 하지만 이 천만 남은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 이야기가 서로 부족했던 만큼 아이돌들은 프로젝트가 누군지 몰라 놀랐고 프로젝트도 자신이 맡게 된 아이돌들이 주니어 놀이인 것에 당황합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어른이 온 것과 왠지 실망이 보이는 그의 얼굴로 인해 망가진 분위기. 타치바나는 프로젝트 변경을 요청한다 하고 프로젝트는 아직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요청하며 천만 남부터 삐걱거리지만 그녀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그 프로젝트는 자신의 꿈이고 이 아이돌도 꿈을 위해 나아가는 만큼 여기서는 어른으로서 확실히 너희들의 프로젝트가 되겠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정식으로 전합니다. 천만 남이 삐걱거리긴 했지만 드디어 제3예능가의 본격적인 시동과 그녀들의 신데렐라의 마법에 걸리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했으나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 오늘 일은 레슨이라며 사과하고 그렇게 레슨으로 이어집니다. 레슨이 끝나고 걸어가는 저녁노을이 지는 길거리 마법사와 소년은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돌을 동경하여 아이돌이 되고 싶은 타치바나 반짝이는 아이돌이 좋아서 같이 동경하는 저편을 보고 싶은 프로젝트 그의 눈동자에는 썩은 어른의 탁한 눈동자가 아닌 진짜 꿈을 동경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순수한 소년의 눈동자였습니다. 아직 그를 의심하고 있던 그녀지만 이 남자랑 함께라면 가난할 것 같다는 마음을 품고 다른 신데렐라들과 함께 다음의 페이지로 나아갑니다. 공원꽃에 열심히 물을 주는 이 소녀의 이름은 이치아르 니나 어디나 흔히 있는 9살의 초등학생입니다. 꽃에 물을 주며 공원에 나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착한 아이 니나짱 오늘의 일과도 마쳤으니 아이돌의 기분이 되기 위해 사무소로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도착한 사무소 이미 사무소는 어린이집을 범불케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네요. 각자의 일상을 보여준 것도 잠시 마지막으로 도착한 니나를 맞이하며 제3예능과 전원이 모이게 됩니다. 니나의 가방 한가득 인형 옷을 보며 다양한 대화가 오갈 때 이제는 선생님 같은 느낌을 주는 푸드서가 들어와 오늘 일을 소개합니다. 리사는 당연히 엄청난 일이겠지 하지만 오늘 일은 데뷔를 위한 프로필 촬영 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중요한 한 발자국이었죠. 그렇게 사무소에서 준비한 스튜디오로 이동해 각자 프로필 사진을 찍는 멤버들 모모카와 리사의 촬영이 끝나고 니나의 차례가 왔지만 인형 옷을 딛고 찍겠다는 니나와 프로필 촬영인 만큼 인형 옷을 벗고 찍어달라는 푸드서 두 사람의 실랑에는 모두의 촬영이 끝날 때까지 결판이 나지 않아 결국 니나만이 촬영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니나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며 신참인 푸드서의 신용이 많이 깎여버린 상태에서 레슨 중 리사의 솔로 발언 때문에 니나가 혼자는 외롭다며 심으룩해지자 당황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타파하려는 푸드서 여기서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니 결국 모두의 신용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날 때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거래처로 도망을 치고 그런 그를 보며 한심하다 생각하는 한 소녀. 시간을 흘러 레슨이 끝난 후 오늘의 일정이 끝난 멤버들은 사무소로 돌아갑니다. 한편 자신의 한심함을 탓하며 한숨을 쉬는 푸드서 니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일가 아이의 마음을 잘 조율하지 못해 망연자실을 하지만 이렇게 풀죽고 있을 수 없던 그라 빠르게 사무소로 돌아갑니다. 사무소에 들어서자 울상인 니나와 어질러진 방. 이유는 니나가 인용 옷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레슨슈가 스튜디오에 전화하지만 둘 다 없다는 답만 돌아오자 더욱 울상이 돼버린 니나. 이제는 왔던 길을 돌아서 찾아봐야 하지만 거리가 되었던 만큼 방도가 없을 때 이럴 때야말로 자신이 나서야겠다 생각하는 한 어른은 자신이 찾아오겠다 말하며 아이들이 집에 늦게 돌아가면 집에서 걱정할 거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니나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도 찾겠다며 푸드서를 따라가겠다 하고 타치바나도 니나가 걱정되었고 푸드서의 신용이 바닥이 난 참이라 자신도 가겠다 하며 세 사람은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세수 레슨장까지 가는 길을 되돌아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를 가는 세 사람 경찰서, 공원, 상점과 거리의 신사까지 다양한 곳을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니나를 알아보며 인사를 하지만 아쉽게 인용옷은 찾지 못했습니다. 나름 점점 저물어갈 때 잠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세 사람 그때 니나를 아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며 잠깐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아줌마에게서 니나에 대해 듣게 된 푸드서 니나는 항상 이 공원에서 혼자 있어서 걱정이 되었던 아줌마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 말합니다. 모두 니나를 보며 잠시 감상에 젖을 때 뒤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한 꽃밭을 보며 강기에 댄서를 춥니다. 타치바나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니나의 인용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은 거슬로 올라가 레슨이 끝난 후 니나는 너무 많은 짐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레슨장 계단에 인용옷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이 두 사람 이치누세시키와 미야모토 프레데리카가 죽게 됩니다. 루키짱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듣고 같은 사무소 멤버인 것을 알게 되어 제3예능가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이었죠. 인용옷을 주어서 고맙다며 같은 사무소 직원이자 프레스로서 시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새 사람을 쓱 본 시키는 요양한 웃음을 띄며 자신은 이미 이 닭이랑 친구라며 줄 수 없다 말하며 약간의 장난을 보이지만 아직 어린 이 친구는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음이 약해지지만 자신의 인용옷은 마법처럼 대단하다 말하자 흥미가 생긴 시키는 계속 이야기해보라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니나의 이야기 아버지는 해외에 있고 어머니는 일 때문에 항상 바쁘기 때문에 자신은 혼자지만 이 인용옷이 있다면 다른 모두랑 친구가 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아버지도 기뻐해주기에 자신은 그 인용옷이 없으면 재미없는 아이라며 제발 돌려달라 부탁합니다. 니나의 말에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본 모두의 얼굴이 떠오른 프레서 모두가 니나에게 미소를 보며 같이 놀아주었던 것은 절대 인용옷의 힘이 아니며 니나의 밝은 미소와 기운이 있었기에 모두가 놀아준 것이라며 인용옷이 아닌 니나 자체가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프레서 옆에 있던 타치바나 역시 니나가 대단한 것이며 오늘은 하루종일 인용옷을 안 입었는데도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덧붙여주자 나오면서 또 잃어버리지 않게 사무소에 인용옷을 두고 온 것이 기억이 나는 니나 옷도 옷이지만 니나의 기운이 있으면 더욱 더더욱 모두와 친구가 되고 아버지도 더욱 기뻐해줄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니나의 대단한 아이돌을 만들어주겠다고 자신과 넘치는 포부를 말해줍니다. 굉장한 아이돌이 되면 아버지도 기뻐해줄 것이라는 말에 기운을 차린 니나는 굉장한 아이돌이 되겠다 하며 엄청난 미소를 보여주고 이전에 봤던 그 눈동자를 보여준 글을 보며 출례가 조금 회복된 타치바나 대충 이야기가 정리되자 인용옷에 대해 다시 떠오른 새 사람이지만 이미 시키는 다른 곳으로 사라져있고 다균용옷만이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아무튼 옷을 찾았으니 사무소로 돌아가는 새 사람 아직 돌아가지 않은 다른 멤버들이 새 사람을 반겨줍니다. 모두 오늘은 늦는다 미리 말을 했기에 문제는 없었지만 아직 신용이 부족한 푸르소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은 듯 하네요.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 앞으로의 목표를 바라는 푸르소 리사의 말대로 빠르게 한 명 한 명 소리로 데뷔도 좋지만 이왕 하는 거 모두랑 같이 데뷔하는 게 더욱 좋지 않냐며 다음 목표는 모두 다 같이 데뷔라는 계획을 말해줍니다. 아직 제각각의 어려서 순수한 친구들이라 각자의 대답은 틀렸지만 마음은 하나였던 그녀들은 그 말에 모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필 촬영 날 이번에는 인용옷을 입지 않고 찍는 이나 대견한 그녀와 함께 제3예능가 멤버 그리고 프르소는 시작의 한 장을 찍습니다. 평소같이 평화로우며 어린이집 같은 제3예능가 하루는 숙제를 하고 아리스는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하며 치의 숙제 도와주기 리사와 미리아는 아이돌 특집 강상 아직 데뷔를 못한 그녀들은 이런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잡지와 기사에 나와있는 아이돌들을 동경하며 이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일도 못 가져오는 프르소에게 불만인 타치바나씨 계속 영업을 실패하니 그럴만도 하죠. 장면을 넘어가 사무실 로비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던 미리아는 우연히 프르소의 통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닌 개인 이야기인 걸 듣고 빠지려 할 때 카오르랑 코아오르가 사무소에 도착합니다. 눈치있는 미리아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주지만 탕비실에서 통화중인 프르소에게 달려가는 두 사람 통화를 끝내고 메시지에 있는 영상을 볼 때 세 사람은 아기 영상을 보며 누구의 아이냐 물어봅니다. 프르소의 누나의 아이 즉 조카 영상이었습니다. 귀여운 아기를 보는 세 사람 미리아도 귀여운 동생이 있다며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지만 카오르는 금방 흥미를 잃고 어떤 영상을 봐도 되냐 물어봅니다. 그 영상은 슈가밍TV 채널 아베나나와 사토신호를 이루어진 2인조 유닛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이게 또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채널인 것 같네요. 이 두 사람을 보며 같은 사무소 사람이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세 사람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잠깐 당황하지만 이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 남자는 바로 본사의 제 예능 일가로 달려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 발상으로 준비한 것이 두 팀으로 나눠 슈가밍TV에 출연하는 것. 사토 아니 하트장이 담당하게 된 아이들은 니나, 미리아, 카오르, 코아루, 모모카 비록 녹화만 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제3 예능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오늘도 열심히 하기로 합니다. 카오르랑 같이 빙소도 만들고 코아르랑 그림도 그리고 니나랑 무슨 무슨 기분이 되는 놀이에 모모카랑 티타임, 미리아랑 수다타임까지 5개의 영상을 녹화한 하트장은 요통을 겪지만 선배인 만큼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오늘도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미리아는 녹화도 녹화지만 생방송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순수한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이 이상은 업무 외이고 생방송은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는 무리라 강력히 거부하는 프로서. 그래도 미리아의 궁금증을 꺾을 수 없었기에 방법만 알려준 하트장 세팅까지 전부 끝마치고 잠시 가장가의 연락을 받기 위해 절대 익히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여기에 딱 선이 있고 이걸 딱 걸고 넘어지며 날아간 폰이 마우스로 눌러서 방송을 켜버리는 아주 쿨드셋적인 우연이 터지며 결국 방송이 켜지고 맙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 어떻게든 방송을 끊으라는 프로서와 각을 보는 하트장 급박한 상황인 것도 모르고 미리 안는 채팅창의 투수들이랑 태어나게 대화 사토는 아 슈바 꿈을 시전하려고 하지만 그때 터지는 3만 코인짜리 슈퍼채팅 이 방송 소식은 저머리 날씨 방송을 하는 빠이센한테까지 알림이 가며 급하게 하트장한테 톡을 보내며 끝내라 하고 프로서 제발 끊어달라고 하지만 딱 봐도 돈에 더 받으려는 속성이 보이는 이 자본주의 유튜버는 전부 쫓아내고 방송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게스트 방송이 시작 처음에는 귀여운 미리아의 페이스에 모두 말려들어서 슈퍼채팅을 터뜨리며 미리아를 칭찬하지만 어딜가나 생방에는 꼭 있는 악질투수는 너무 미리아 이야기만 하다보니 바로 선을 넘습니다. 하트장은 그 채팅을 보고 당황하며 자르려 하지만 이미 미리아가 보며 공기는 차가워지고 밖으로 쫓겨난 오인도 채팅방에 올라오는 악질채팅에 당황하며 미리아가 괜찮을지 걱정하지만 다행히 미리아는 이 채팅이 악질적인 발언이 아닌 자기에게 해주는 일종의 주의라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오히려 조심하겠다는 어린아이스러운 방송에 더욱 분위기가 좋아진 채팅방 강한 그녀를 보며 하트장도 무언가 느끼며 같이 방송을 이어갑니다. 미리아는 하트장과 난하장 이야기를 하며 토크를 이어가지만 또 너무 자기만 말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이야기를 범친 후 상황을 봅니다. 그때 밖에 있던 5명이 그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은 그녀는 아이돌은 대단하고 엄청 빛나는 존재이며 그게 가능한 것은 모두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두에게 고맙고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더욱 좋은 반응을 끌어올리고 밖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5명과 자신이 활동하는 제3예능가의 이야기를 하며 토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긴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모두 열심히 한 미리아를 반겨주는 내 소녀와 그녀들을 보며 요즘 아이들은 강하다며 무언가를 배운 어른 사토씨 물론 사고 침벌은 받아야 했지만요 프르소더도 반간째다. 열심히 깨진 후 회전력 전역 스튜디오로 나온 미리아를 보며 오늘 무섭지 않았냐 물어봅니다. 미리아도 사실 무서웠지만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도 싫으니 오늘 열심히 했다며 해맑은 미소로 즐거웠다고 답합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함에 미리아에 대해 알게 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그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끝나게 됩니다. 그 후 나나짱 촬영도 무사히 끝나는지 슈가민TV 채널에 올라온 나머지 네 사람의 영상 방송 이후에 올라간 영상이라 그런지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이거 아이돌보다 유튜버 대비가 먼저 같은데 영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분하며 들어온 프르소 미리아의 방송과 제3예능과의 영상에 보고 직접 방송국 선배가 호명해서 첫 TV수록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출연은 단 한 명 누구랄까 고민할 때 프르소는 모모카를 지명합니다. 실망한 리사는 무슨 일이라며 뾰루통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다음 일은 번지점프 하지만 모모카는 번지점프가 무엇인지 모르는 듯 하네요. 뜨거운 여름 태양이 내렸지는 한현수교 오늘의 촬영을 위해 모모카는 파라솔 밑에서 우아하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촬영은 버레알티 퀴즈 프로그램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못 맞추며 벌칙을 받는 프로입니다. 그 방송의 대본을 읽으며 대기하는 모모카와 그런 그녀를 서포트하는 프르소 그리고 모모카가 걱정이 되어서 쫓아온 타치바나 이제는 이 둘이 그냥 보호자로 보이네요. 타치바나는 이번 방송에 이런저런 의문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지만 그 분주한 이유가 어딘가 수상했고 유독 모모카만 특별 대우를 해주니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모모카에게 이번 방송과 함께 번지점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줄 때 방송 기획자들 측에서 이런 방송하고 연이 없을 것 같은 모모카를 지목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번 출연제의 아니 출연진극 교체는 회장님의 명령이었으며 일가 선배는 일단은 회장님 체면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꽂아주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출연하게 될 키즈 방송의 스폰서가 모모카의 집안 사쿠라이 가문의 스폰을 받는 방송이었습니다. 밀어주는 것도 밀어주는 것이지만 이뿐들 거기 닦아주는 모습은 역시 어깨에 그렇고 그런 점이 보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키즈의 장소는 한 거대한 절 이 절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문제를 맞출 인물은 바로 현재 SNS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쿠라이 모모카 자신의 차례가 오자 모모카는 평소랑 다르게 거만하고 오만한 영예의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지켜보던 타치바나는 경악 허범합니다. 평소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지키는 그녀가 갑자기 거만하고 이상하게 기혼척을 하며 연기하는 이유는 전부 대본에 적혀있기 때문에 방송의 디렉터가 사쿠라이가의 영예인 만큼 그런 모습으로 촬영하기 위해 대본을 그렇게 짠 것이었죠. 모모카는 프로로서 대본에 나와있는 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왠지 이 모습은 모모카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 걱정에 빠집니다. 그렇게 전반 촬영이 끝나고 대본대로 모든 문제를 전부 틀리고 결국 벌칙인 번지점프를 하게 된 모모카 전반 촬영에 대해 투고했다는 인사를 할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의 디렉터가 다가와 다음 번지점프 촬영 때는 어린아이다운 모습으로 깍깍하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지말만하고 사라진 디렉터를 뒤로 모모카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어린아이스럽지 않은 것인가 하는 고민 모모카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평범한 아이들이랑 다르긴 하지만 프로듀서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만 방송의 요구와 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이돌로서의 일인 만큼 깊게 고민하고 있었죠. 타치바나는 그래도 되는 거냐 묻지만 자신은 아이돌이니 그러면 되는 거다라며 긍정합니다. 다만 아직 마음속으로는 고민을 하는 그녀 그렇게 후반 촬영 본편인 번지점프 신으로 들어갑니다. 대본에 나온 대로 거만하게 촬영에 임하며 당당한 프로의 모습을 보이는 그녀 그렇게 모모카가 뛰어내릴 차례가 오고 프로서는 그런 모모카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힘내라 바라고 그런 무책임한 말에 오만상을 찡그리는 타치바나 프로서의 무책임한 응원을 가지고 하늘 아래로 이동하는 모모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래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높고 무서운 광경 순간 움츠러들지만 지금까지 대본대로 잘해왔으니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계속 자신에게 체면을 걸지만 공포 앞에서는 그 체면도 통하지 않은 듯 그녀는 끝에서 공포와 직면합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한 프로서는 잠시 멈추다를 요청하며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와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괜찮냐 물어보는 두 사람 물을 쉬지 않고 마시는 그녀를 보니 전혀 괜찮지 않은 듯 합니다. 그때 디렉터가 달려와 계속해도 되냐 물어보고 모모카는 괜찮다 답하지만 걱정이 앞섰던 이 남자는 자신도 뛰어보고 싶다 말하고 그렇게 자기 발로 직접 지옥문 앞까지 다녀오고 맙니다. 작은 키에 10년을 늙어버린 그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녀에게 말로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싫었기에 자신이 직접 용기내어 뛰어내린 것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서 말이 안 나온 듯 합니다. 어른답지 못한 모습에 한심하다 생각하는 타치바나 어른도 무서운 건 무섭다며 그때 느낀 공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래저래 공포담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그는 모모카는 모모카답게 하면 된다고 말하며 누구의 부흥보다 자신답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방송인데 그래도 되냐는 타치바나와 자신이 있으니 괜찮다 말하는 푸르서 이제는 부부싸움 같은 만남에 긴장이 완전 풀린 모모카는 푸르서의 마음이 잘 전해졌다며 열심히 하겠다 말하고 타치바나 역시 그런 그녀에게 작지만 큰 용기와 응원을 주며 그녀는 다시 하늘 위로 올라섭니다. 각오와 결의를 다진 그녀는 아까의 공포는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카메라에 이야기합니다. 모모카는 레이디로서 아이돌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니 진정한 자신을 눈대지 말고 받아라 하며 그녀는 그 표정을 유지하고 뒤로 뛰어내립니다. 낙하 후에 보여진 넓은 하늘의 풍경 그리고 모두의 모습 그녀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난 후 긴장이 풀린 그녀는 크게 웃으며 무섭다고 말하지만 무언가 후련해 보였습니다. 디렉터는 아이다운 모습은 찍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을 찍었다며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며 그렇게 모든 일정은 끝이 납니다. 후에 모모카에게 이런 무서운 일을 시킨 것에 사과하러 간 그지만 모모카는 괜찮다며 처음 하는 경험과 처음 보는 풍경을 보기 위해 온 것이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작지만 팬도 생겼으니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알던 것에 더해 더 큰 목표가 생긴 그녀 자신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스럽게 해주겠다는 그녀의 목표와 뒤에서 받쳐주겠다는 이 남자의 다짐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나 했지만 넌 왜 한 거냐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모모카와 타치바나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더욱 우정이 커지게 되었네요. 서로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 나오나 했지만 아직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듯 하네요. 열심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리사 오늘들 향수처럼 아빠에게 보낼 셀카를 찍으며 같이 놀자는 어린 친구들의 부탁을 무시합니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모카와 타치바나 아이들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하지만 그들도 성향이 있다며 사무실에 나섭니다. 우아하면서도 전보다 더욱 성숙한 것 같은 모모칼을 보며 약간 심술생긴 리사 쿨하고 귀엽게 아빠에게 보내는 사진을 꾸미고 있었지만 그냥 그 사진을 삭제합니다. 잠시 후 하루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온 풀을 서 사무실에 들어오자 리사만 있을 뿐 나머지 아이들은 각자 갈 곳과 공원으로 놀러간 상태였습니다. 하루 역시 놀러갔기 위해 리사를 꼬시지만 역시 거절합니다. 리사는 아빠랑 같이 보러 갈 영화에 대해 확인 중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영화 정말 아빠로 좋아하는구나 라는 하루의 말에 스위치가 들어간 리사는 아빠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일본의 법률에 대해 이상한 디스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웃는 푸르서 엿들었다는 것에 역시 아빠 이외의 남자는 변태라며 극혐하는 그녀 푸르서는 리사가 다른 이야기로 즐거워 보이는 게 깊었을 뿐이라 하지만 더욱 극혐합니다. 화제를 돌려 이번에도 일을 가져왔다며 영화 주연 오디션 자료를 보여주고 리사는 그 오디션을 자신이 보겠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지만 초조해 보이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리사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디션 자료를 받은 리사 역할의 내용은 배려심 있고 상냥하며 모두를 도와주는 인기인 딱 주인공스러운 역할이었습니다. 본인한테 딱 맞는 역이라며 좋아할 때 저번에 공원에 가자고 했던 3인방이 오르몬을 꼭 같이 놀자 말하지만 본인은 지금 바쁘다며 거절합니다. 그때 다가온 모모카가 새 사람한테 살짝 눈치를 주자 그제서야 리사가 오디션 준비 중이란 것을 떠올린 새 사람은 큰 소리를 응원해주지만 건성건성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모모카는 더 이상 방해하면 안되니 새 사람을 데리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건성건성 답에서도 다 듣고 있던 리사는 그 아이들의 말처럼 꼭 붙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연기는 마음처럼 잘되지 않고 점점 초지해지는 그녀 트레이너에게 한소리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질 때 레슨슈로 프로듀서가 들어와 잘 돼가고 있냐 물어봅니다. 잘되고 있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외면하는 리사 역시 이 리사라며 이런건 필요없겠지 하며 나름 준비한 자료를 건네주는 프로듀서 그런건 필요없다 말하는 그녀와 일단은 리사의 프로듀서라면 좀 믿어달라는 그 프로듀서는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더욱 각오를 다집니다. 그렇게 오디션 당일 아빠의 응원 메시지도 있고 열심히 했으니 분명 합격하겠지 생각했지만 오디션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한참 분해했을 때 오디션은 불합격이지만 대신에 주인공의 친구 역으로 출연해달라는 오퍼가 왔다며 대본을 건네줍니다. 할지 말지는 리사의 선택이라 하지만 자신은 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출연이 결정되었으니 약속대로 상을 주겠다 하지만 그딴 거 필요없다며 하려냅니다. 그날 밤 한참 때의 아이 다루기가 힘든 그는 결국 누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조금 더 애들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받아주라는 조언을 해주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그런 건 직접 자신이 생각하라며 넌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며 힘을 주자 직접 이야기하며 답을 찾기로 결정한 그 한편 리사는 아빠와 전화를 하며 분했던 점과 오퍼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심히 하겠다 말하지만 간척 애써 참아도 아직 어린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짐이었기에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다음날의 퇴근길 프로듀서가 같이 퇴근하자 하며 잠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돌에 대한 주제로 잠깐 이야기하지만 딱 거기서 끝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냉랭한 분위기 속 자신의 속마음을 지쳐 이야기를 시작하는 리사 본인은 귀여운데 그 귀여움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당황했지만 아직 자기는 성장 중이라며 그런 사람들도 통하는 귀여움을 얻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봅니다. 당연 그 답을 모르는 프로듀서 하지만 그걸 같이 찾는 게 자신의 일이니 같이 노력하자 하고 자연한 듯이 떠드는 말에 조금이나마 믿어보기로 한 리사 그런 그가 준비한 방법은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대형 연구를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죠. 리사 입장에서는 같은 까 사람이라도 라이벌이라 안 도와줄 것이라 하지만 모두 같은 동료이기에 리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리사는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부탁하며 그녀의 역할 연구가 시작됩니다. 오퍼받은 역은 주인공에게 격려받는 소심하며 조용한 소녀 화려하며 티는 그녀에게 있어서 어려운 역이지만 모드의 도움을 통해 놀라운 이미지 체인지와 함께 배역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모드의 지원과 프로듀서의 작은 선물과 함께 시작된 영화 촬영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지나 리사의 촬영은 올업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다며 칭찬하는 프로듀서와 당연한 결과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리사지만 이래저래 도와주고 부족도 준 것에 조금은 살짝 솔직한 마음으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이거니 상을 달려하는데 그것은 삼가 전원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 한참 잘하는 애들이다보니 영화를 보면서도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이 많다보니 스낵밥에서 프로듀서의 지갑을 농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리사와 하루 하루는 그런 프로듀서가 불쌍해 보였지만 어차피 자기들이 버려다주는 거니 당연한 거라 말하는 리사 가끔 참 엄청난 걸 말한다며 당황하지만 자신은 더욱 대단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목표는 토별에 넘어 총리가 되는 것이고 법률을 받고 아빠랑 결혼한다는 엄청난 보호를 보입니다. 과연 이 야망은 이루어질지 오늘도 열심히 축구를 하는 이 소년 아니 소녀 보이시한 소녀 유키하루 오늘도 즐겁게 축구를 한 하루는 다음 일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 사무소로 달려갑니다. 건물에 도착해 사무실에 들어가자 턴 연습중인 리사와 타치바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하는거냐 묻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면 얼마나 스쿼트가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 실제로 쳐보면서 영상을 녹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푸르소가 들어오면 어쩔 뻔했냐는 말에 검증은 잠시 중단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을 보며 아이돌은 그른 옷을 입고도 잘도 춤을 춘다며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처럼 말하는 하루와 너도 아이돌이라며 태클을 거는 리사 본인은 스스로 아이돌이 된 기억이 없다며 반박합니다. 하루가 귀여운 옷을 입으면 귀여울 것 같다는 코하루의 말에 자긴 그른 옷은 싫으며 지금 옷도 본인이 좋아서 입는 것이라며 쉴 타고 하며 쉴랑이가 한참일 때 귀신같이 들어오는 푸르소 숙녀만 있는 곳에 녹화하고 들어오라며 쫓아내는 두 사람에게 자기가 일하는 곳은 여기라 말하자 그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가 놓고도 없이 달려온 이유는 새로운 일을 받았기에 한 걸음을 달려온 것이죠. 이번에 받아온 일은 무려 립스의 백댄서 시간은 거슬로 올라가 회의가 끝나고 무언가 어두운 얼굴을 고민하는 상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 백댄서가 두 명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걸 바로 덮어서 잡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라이브가 당장 이번 주 주말 시간이 없다 보니 운동신경이 좋고 배우는 게 빠른 하루와 리사에게 이번 일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리사는 당연히 그 립스의 무대인이 오케이하고 하루는 왠지 디펜더 같다며 다른 의미의 즐거움을 보이며 두 사람을 오케이하고 본격적으로 백댄서 레슨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대로 춤을 습득하는데 무리가 없는 두 사람 잘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프로야서를 보며 혐오를 느끼는 리사를 뒤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줍니다. 잠시의 휴식시간 리사는 폰으로 시키 쇼츠 영상을 보던 중 이제는 시키의 이름을 외운 하루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어디던가 생성된 이천 쇠양 언제 온 거냐 말하자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며 두 사람의 냄새를 열심히 맡는 이친옷의 선생 댄스는 문제없을 것 같다며 자기 할 말만 하고 레슨실에 나가나 했지만 자기는 이번 라이브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못하며 실험지로 써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나갑니다. 그 협박에 아이돌은 저렇게 무서운 거냐 겁을 먹은 하루와 시키만 저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같이 겁을 먹은 의사 그때 또 문이 열리며 이제는 끝인가 했지만 다행히 프로서가 들어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은 이번 백댄서 의상 귀여운 의상에 좋아하는 의사지만 스커트를 보자 굳어버린 하루 자기는 그런 귀여운 옷 싫어하고 못 입는다며 의상 변경은 안되냐 하지만 이미 전부 기획이 된 상태라 변경은 당연히 무리라 말합니다. 자기는 여자애 같은 건 싫다고 계속 말하자 더 이상 볼 수 없던 의사가 아이돌이 된 이상 그런 어리광 따위 먹히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신 차리라 하지만 자기는 너희처럼 아이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며 심한 말을 해버립니다. 말이 심하다 느낀 하루는 머리 좀 식히겠다며 나가고 의사 역시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를 쫓아가라며 프로서를 내보내고 잠시 혼자서 머리를 식히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어디로 갔을지 말해주는군요. 그 뒤로 하루가 있을 곳으로 달려간 프로서지만 벽을 향해 공을 차고 있던 하루의 공이 잘못 튀겨 그대로 프로서 얼굴에 맞게 됩니다. 잠시 진정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프로서 자기는 이번 방학 동안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랑 오빠들 때문에 억지로 아이돌을 하게 되었다며 불만을 말하는 하루 귀여운 건 싫고 축구는 하고 싶지만 몸을 움직이고 팀플레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돌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며 열심히 하는 리사를 칭찬하지만 역시 그 의상은 좀 그렇다며 복잡하게 느끼는 하루 도대체 아이돌은 뭐가 재미냐는 질문에 언제나처럼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공원 입구에 리사를 보며 말보다는 행동이다라 생각한 프로서는 사무실의 모두를 모아 라이브 상영회를 시작합니다. 라이브 영상의 출연진은 이번 무대의 주인공 립스 그녀들의 무대를 모두 재미있게 감상하며 하루 역시 그 무대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모두의 응원 그 응원 위에서 노래와 춤을 추며 밝게 빛나는 립스 응원도 좋지만 직접 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며 축구에 비교하며 아이돌에 대해 흥미가 생기지만 포하루가 건네준 의상을 보며 다시 의욕이 식어버리네요. 그러나 하루를 위해 상사와 단판을 짓기로 하지만 역시 긍정적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품고 사무실로 들어오자 치의의 스커트를 보며 무언가 떠오른 그는 레슨실로 들어갑니다. 예상을 바꿀 수 없었기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걸 입고 응원하는 것뿐이라 허리를 움직이는 이 남자 허리를 움직이니 더욱... 끔찍하네요. 끔찍한 이 남자의 디스도 잠시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와버린 하루 아까까지 싸운 리사와 하루지만 어이없는 일에 서로 사과하며 프루투스도 입었으니 자신도 참아보겠다며 같이 힘내자며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기대하던 백댄서 무대 직전 무대 의상을 입은 두 사람은 어울리네요. 다행히 하루는 팬츠를 입는 것으로 합의를 받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본방 무대 뒤에 선 두 사람 들려오는 앙코르 본방 직전이니 긴장하는 하루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떠는 리사 그때 또 시키가 등장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시키와 함께 다 함께 등장한 립스 멤버 그녀들의 말을 들으며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고르는 무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립스의 엄청난 무대가 끝나고 엄청나게 즐거웠다는 하루와 엄청나게 지친 리사 위소가 넘치는 얼굴로 아이돌의 즐거움을 알게 된 하루 그리고 또 등장한 시키 하루는 다음에도 백댄서로 부르다를 하지만 그건 거절한다며 다음에는 앞에 서보라는 도발을 하며 돌아갑니다. 시키가 나가자 삼가 전원이 대기실으로 들어와 수고했고 멋졌다며 반겨줄 때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다음은 백댄서가 아닌 직접 무대에 서보자며 모두에게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하루 역시 그 도발과 목표를 위해 그 목표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사무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코아루의 멋진 기사님 효군이 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모두 이야기로만 듣던 효군을 실제로 보니 신기해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겁도 먹었네요. 모두 효군을 보고 만짐이 이야기할 때 코아루는 효군을 자신의 기사님이라 말하며 처음 만났을 때를 해상합니다. 코아루는 언제나 한눈을 팔다 보니 길을 금방 잃어버리며 엄마랑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겁먹고 울며 웃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 별님에게 항상 웃을 수 있게 소원을 빌었더니 다음날 효군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과 운명적인 만남 덕분에 친구가 되었고 덕분에 길을 잃어도 금방 부모님을 찾게 되었다며 효군은 코아루의 기사님이라는 운명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모두의 효군하고의 첫 만남과 이야기가 끝나고 그날 밤 오늘 하루도 즐거웠던 코아루는 내일도 즐거운 날이 계속되길 별님에게 빕니다. 그리고 다음날 별님에게 소원이 통했는지 코아루에게 일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 일은 한 큰 이벤트에서 생산 동물과 만나는 코너에 출연하는 것 그 코너에 코아루와 함께 효군이 게스트로 참가하셨으면 하는 오퍼였는데 효군하고 같이 출연한다는 것에 기뻐한 코아루는 바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오퍼도 효군하고의 만남도 별님 덕분이라는 말에 신기해하는 코아루와 왜 별님에게 소원을 빌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타치바나 코아루는 자신의 꿈이 공주가 되는 것이며 별님에게 소원을 빌며 공주님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에 항상 소원을 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별의 소원을 빌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코아루 항상 그런 옷을 입은 코아루니까 그런 공주님이 아니하는 하루의 말에 코아루가 생각하는 공주님은 좀 더 모두가 좋아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흘러 오퍼 당일 귀여운 탐험가 옷이 아주 어울리는 코아루와 멋진 기사 효군 그리고 오늘을 위해 잔뜩 만든 효군 구축까지 치해와 모모카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기로 한 코아루 이렇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벤트 담당은 인디고벨 그녀들의 인사와 함께 이벤트가 시작되며 무대 위에 올라온 코아루 효군의 등장에 당황하는 카린은 넘어지고 코아루도 넘어지고 카린이 또 넘어지며 이벤트의 시작은 우당탕탕하게 시작합니다.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고 효군을 안아보는 체험 코너 무대 위에서 내려본 모습을 본 코아루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깊게 생각합니다. 체험 코너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코아루 모두 방글빵긋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말하는 코아루와 코아루의 힘 덕분이라며 역시 공주님이라 말하는 프로세지만 코아루는 왠지 무언가 살랑살랑한 마음이라네요. 옷을 갈아입고 잠시 효군하고 무대 이야기를 할 때 특이한 나비를 보고 쫓아가는 코아루 그렇게 코아루는 미아가 돼버립니다. 사라진 코아루를 찾기 위해 전화도 하고 같이 온 치에랑 모모카가 회장 근처를 돌아보지만 폰도 두고 간 상태에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근처의 스탭에게 물어보니 회장 밖으로 이미 나가버린 상태 그녀를 찾기 위해 뒤를 쫓아가고 경비에게도 코아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구 하나를 든 아이는 흔치 않으니 물어보지만 문제의 효군구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남 속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삼가 친구들과 닮은 동물들을 보며 효군구조를 든 아이들 사이를 여유롭게 지나가는 코아루 치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다들 바쁘네요. 계속 타이밍이 엇갈릴 때 소나기까지 내리는 최악의 사태 코아루와 효군은 한 호숫과 정제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합니다. 모두를 만나고 싶어 별에게 소원을 빌지만 아직 낮시간에 비까지 내려 흐리니 소원을 빌 수 없어 좌절합니다. 그때 효군이 품에서 뛰쳐나가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자가 돼버린 코아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그녀 옆으로 다가오는 삼가 친구들과 닮은 동물 친구들 다가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공주가 아니라 외톨이라 생각하는 그녀지만 동물 친구들은 어째서 코아루가 외톨이라 생각하는지 왜 모두가 공주님을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왜인가 생각할 때 마음속 작은 효군이 코아루에게 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 물어봅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울고 있는 코아루 앞에 다가온 공주님 아니 엄마 슬프게 우는 그녀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노래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공주님 같다고 생각한 코아루 모두에게 미소를 주는 멋진 공주님을 되고 싶었던 코아루는 그 마음을 품고 노래를 하자 그 소리에 이끌리듯 모두가 코아루에게 달려갑니다. 효군의 길 안내를 받는 프로듀서 일행 뒤늦게 문자를 보고 유언지로 달려가는 친구들 노래가 끝나며 눈을 뜨자 코아루의 기사님과 삼가 친구들이 그녀 앞에 서있습니다. 효군이 모두를 데리고 와주었다 생각한 코아루는 효군에게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별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네요. 다행히 모두와 만나 기가하는 길 코아루는 동물 친구들을 통해 왜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그 공주님처럼 모둘이 미소를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된 코아루 그때 글가에서 미아가 되어서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코아루는 지금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에게 미소를 보여주며 어여쁜 공주님으로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어린이집처럼 우당탕탕한 3가 사무소 어린 친구들이 어지른 물건을 치우며 사무소를 정리하는 어른스러운 11세의 소녀 사사키치에 사무소 정리도 끝났겠다 잠시 코아루와 이야기 중 좁은 방에서 뛰어넣던 코아루와 니나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씩씩한 니나는 넘어져도 울지 않고 일어나지만 입고 있던 인용옷의 꼬리가 찢어지고 맙니다. 울기 직전인 니나와 카오루 재봉을 잘하는 치해가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코아루가 제안하지만 치해는 자신이 없는지 움츠러듭니다. 한편 일과 가장하고 일에 대해 이야기 중인 푸르소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상담을 하며 장소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금발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나 했지만 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그녀의 기백에 무너집니다. 사무소로 돌아와 푸르소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니 이름은 키류츠카사 아이돌이자 동시에 고교생이며 브른드 회사의 사장님 카리스마 제이키 사장님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자신의 브랜드를 직접 홍보하는 대단한 아가씨입니다. 이번에 그가 직접 일을 자신의 사무소에 오퍼했는데 바로 이번에 여자아이들을 위한 옷을 홍보하기 위해 어린이 모델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푸르소가 바로 잡아온 것이죠. 푸르소는 옆에 있던 치해 코아루, 미리아에게 일을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오케이 치해는 약간 망설였지만 멋진 치카사를 보고 동경을 품은 치해도 해보겠다고 하며 세 사람은 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쇼 당일 일을 위해 그녀가 있는 쇼핑몰에 도착한 삼가일행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참 의상을 실착 중인 치카사가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선 푸르소와 아이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려 했지만 이미 오늘 일을 할 친구들에 대해 조사를 끝낸 치카사 오늘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끝내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직원이 안보여서 물어보니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주었으니 오늘은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럼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상사로서 당연한 조치라 말하자 빛같은 사장의 후광을 본 블랙 기업 사초 프로듀서는 강명 받으며 오늘 하루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친구들도 재밌을 것 같다며 그녀의 일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일을 도와줄 때 치카사의 눈에 치해가 유독 들어왔으니 이유는 잠시 알려준 것만으로 일을 금방금방 처리하고 의상을 만든 사람에 대한 리스펙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를 자기 회사로 헌팅하기로 합니다. 당황한 푸르소는 절대 안된다고 거절하지만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그녀 근데 0분부터 시작해 업무량까지 너무 세세해서 장난으로 보이지 않네요. 치카사는 아쉬운데로 코아루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잠시의 소송이 지나고 같이 의상 체크를 하던 푸르소와 치해 의상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치해는 자기한테는 이런 귀여운 옷이 어울리지 않다며 약한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때 일을 끝내고 돌아온 치카사와 코아루 잠시 휴식을 하자며 스태프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기로 합니다. 미리아까지 돌아오고 다 같이 쉬고 있을 때 치카사가 있던 대기실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니 그곳에 들어가자 커피를 쏟아버린 치카사가 있었습니다. 그 커피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의상 걱정하는 다른 친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기로 한 치카사는 푸르로서 어떻게든 커버하겠다며 당당하게 치해에게 주목을 내밀지만 떨리는 그녀의 손 시간도 인력도 없어서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당당함에 힘을 얻은 소녀들 그때 코아루와 미리아가 치해는 재봉의 특기라며 한번 의상을 고쳐보자고 제안하지만 자신감이 없던 치해는 망설입니다. 작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치카사는 자기가 커버하겠다 하며 대기실에 나갑니다. 그런 그녀를 보내고 잠시 쇼핑몰 벤치에서 고민하는 치해와 그녀의 고민을 듣기 위해 다가간 푸르소 치해는 자기보다 모두에게 신경 써달라 서양하지만 지금의 치해의 마음이 더 중요한 푸르소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합니다. 푸르소의 말에 치해는 속에 담고 있던 말을 꺼냅니다. 치해는 모두가 자기에게 의지해 주었을 때 기뻤으며 모두의 도움이 되면 분명 모두가 기쁠테고 자기도 모두처럼 되고 싶었지만 만약 자기 때문에 모두의 부대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그것에 겁이 나서 그 두려운 상황밖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무섭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 작지만 귀여운 토끼로 그녀에게 기운을 주며 자기도 떨리고 두려울 때가 있다며 자신도 솔직한 마음을 그녀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손을 잡은 치해는 푸르소 역시 떨고 있는 것을 알고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한 그녀는 용기를 얻고 모두의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의지를 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 자기가 고쳐보겠다며 코아루를 통해 그린 초안을 치카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를 믿어보기로 한 치카사는 해보자고 하며 그렇게 치해는 더러워진 의상을 고치기로 합니다. 코아루의 빠른 디자인을 통해 틀을 잡고 치해 솜씨로 의상을 수선 아니 새롭게 만들며 최고의 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재능에 감탄한 치카사 하지만 시간은 그 감상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곧 무대 시간 빠르게 메이크업을 마친 네 사람 그렇게 패션소 본방이 시작됩니다. 무대의 조명과 함께 노래가 흘러나오며 미리아와 코아루가 선두로 런웨이를 걸어갑니다. 다음은 치해 차례 런웨이 뒤에서 긴장하며 이상하지 않냐 프로듀서에게 묻지만 귀엽다며 치해에게 기운을 줍니다. 자기를 지켜봐줄거냐 물어보자 객석에서 응원해주겠다는 그 치해는 그렇게 런웨이에 오르고 프로듀서는 그런 그녀를 응원하고 미리아와 코아루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치해는 동경하는 무대 런웨이를 걸어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치해는 귀여운 모습으로 코아루와 미리아와 함께 런웨이를 걸으며 모든 귀여움을 어필하고 드디어 메인인 치카사의 차례가 옵니다. 치해가 만든 의상을 입고 당당하고 멋지며 아름답게 걸어나가는 그녀 그런 치카사를 보며 치해는 마음속에 큰 동영을 품게 됩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감상에 젖은 것도 잠시 치해의 가능성을 본 치카사는 다시 한번 헌팅을 하지만 동경과 자신감을 가진 그녀는 이번에는 직접 거절합니다. 치해의 성장을 본 치카사는 라이벌로서 그녀들을 기대를 했다며 그녀의 동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밝은 여름의 태양과 함께 혼자서 잠자리에서 일어난 우리의 착한 아이 카오루 씩씩하게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머니를 도와 아침 식사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가진 류자키가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오늘도 열심히 아이돌 활동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한편 상가의 활동을 상부에 보고하는 회의를 진행 중인 푸드서 최근 SNS 활동에 점점 팔로우스와 함께 인지도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결과와 후에 라이브 기획을 보고하지만 영 시원치 않은 반응만 오네요. 어차피 회장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팀인 만큼 이 이상 일을 벌려봤자 좋을 것 없다며 요즘은 이런 걸로 트치 잡는 분들이 많으니 이 이상 벌리지 말고 교육한다는 느낌으로 적당히 해달라며 회의는 흐지부지하게 끝이 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품고 돌아온 사무실 푸드서는 최대한 좋은 기획을 짜기 위해 노트북과 눈싸움 중일 때 귀여운 아이 두 명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카오루와 니나의 인사에도 집중하느라 반응을 못하는 푸드서 다행히 두 사람을 눈치채지만 방해한 것에 사과하는 두 사람 푸드서는 괜찮다며 오늘은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공식 SNS에 투구로 부탁합니다. 무사히 영상을 투구했을 때 많이 뒤쳐보이는 타치바나가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카오루는 오늘도 숙제를 가르쳐달라 부탁하고 타치바나를 알겠다며 어떤 숙제냐 물어볼 때 오늘 숙제는 그림일기 생각지도 못한 내용에 당황한 타치바나는 그림일기에 대해 서칭하기 시작합니다. 고담웃한 푸드서는 뭘 쓸지 생각한 게 있냐 물어보자 아직 정한 게 없다며 그걸 상담하려고 물어본 것이라 하자 그제야 마음이 놓인 타치바나 좋아하거나 즐거웠던 걸 쓰면 되지 않냐 하자 카오루답게 수많은 좋아한 것을 나열합니다. 행복한 고민을 할 때 무언가 떠오른 푸드서는 그럼 즐거운 것을 찾으러 가자며 어디로 다같이 놀러가자 제안합니다. 그렇게 제3예능과 전원은 캠핑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한적한 시국길을 달리는 버스안 상가 멤버밖에 없는 버스안이지만 시끌시끌하네요. 애들처럼 놀며 도착한 시골바다 바다로 보는 아이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처럼 놀면서도 아이돌로서 영상도 찍으며 재미있게 놀기를 한참 모두들 즐겁게 어울리며 잘 놀지만 타치바나만이 파라솔 밑에서 혼자 외롭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런 타치바나에게 다가가는 카오루는 해변에서 주어온 징글징글한 불과 사리를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표정 맛집답게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타치바나 안색이 안좋은 그녀에게 어디 안좋냐 물어보자 여름 태양이 약하다며 힘들다는 타치바나 그런 타치바나에게 여름 태양은 조심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카오루 그러면서 카오루도 피망을 극복할테니 같이 힘내자며 그녀의 손을 잡고 보도가 있는 해변가로 갑니다. 다행히 잘 적응한 타치바나는 모두와 함께 놀기 시작하며 그렇게 다같이 본격적으로 여름날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산길을 산책하고 겨울가에서 물장난해 해바라기가 있는 밭에서도 즐겁게 노니 어느새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상가 멤버 즐겁게 논 타치바나지만 역시 약함은 어쩔 수 없는지 뻗어버립니다. 숙소에 도착했으니 다음은 맛있는 식사시간 다양한 바비큐 재료를 가지고 온 푸르소 그리고 카오루 선생님을 중심으로 오늘은 간단한 피자도 만들기로 합니다. 반죽도 직접 만들고 토핑도 직접 올리며 다양한 피자를 만드는 멤버들 피망을 올릴지 말지 고민하는 카오루 옆에서 적당량이 얼마냐며 씨름하는 타치바나지만 최스로 설탕을 반죽위에 쏟아버립니다. 반죽을 망쳤다며 사과하는 타치바나 분위기가 차가워졌을 때 카오루 선생님한테 맡겨달라며 반죽위에 딸기를 잔뜩 올립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딸기피자 침울한 그녀에게 한입 먹어보려 하자 만들어진 듯 맛있다 말하는 그녀 다행히 타치바나의 기분이 풀며 모두 즐거운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녀들을 보며 음식 없는 푸르소에게 자신이 만든 피자를 건네주는 카오루 예쁘게 토핑된 피자는 맛있었습니다. 카오루는 푸르소에게 보답하는 한편 아직 극복 못한 피망을 부탁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하자 푸르소 오늘 열심히 한 카오루에게 하나마루를 상으로 줍니다. 케찹으로 그려진 하나마루를 받은 카오루는 피망에 올라간 그 피자를 한입 먹자 맛있다며 피망을 극복합니다. 그의 행동이 마치 선생님 같다며 앞으로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한 카오루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며 자기는 푸르소라고 하지만 카오루는 선생님이 좋다며 앞으로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작게 불꽃을 즐기는 그녀들 즐거운 오늘 하루를 회생하며 기분이 풀린 그녀들이지만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그녀들은 꼭 데뷔하겠다는 작은 마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멤버들에게 괜찮다며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모두에게는 카오루가 있고 카오루에게는 모두가 있으며 분명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하자고 기압을 넣습니다. 카오루의 태양 같은 그 말에 모두 열심히 하자며 꺼져가는 불빛에 다시 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두가 잠순 시간 타치바나는 카오루에게 고맙다며 인사합니다. 덕분에 여름을 극복한 타치바나 카오루는 다행이라며 살짝 비무서망한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에 대며 여름밤은 깊어집니다. 1박 2일의 짧은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돌아가는 길도 어제랑 똑같이 씨끌씨끌하네요. 이제 슬슬 시내에 들어서니 자리에 앉으라는 푸르소 자리에 앉은 카오루는 돌아가면 푸르소의 누나랑 이야기해보고 싶다며 더욱 다양한 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꼭 그렇게 해보자며 그 역시 기압을 넣으며 하나의 좋은 소식과 함께 짧은 휴일이 끝이 납니다. 휴일이 끝나고 데뷔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레슨을 하는 제3예능가의 소녀들 잠시 휴식을 즐기며 저번 여행 때 올린 사진에 코멘트를 읽고 있네요. 다행히 앞으로 없이 그녀들의 기움에 매료되어 언제 데뷔하냐 데뷔하면 팬이 될 것이라는 등 그녀들을 응원해주는 코멘트가 넘쳤고 꼭 데뷔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한편 여행 이후로 계속 레슨만 하는 일상만 지내는지 슬슬 마음의 한계도 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레슨실 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프로듀서가 들어옵니다. 괜찮은 거냐 물어볼 때 프로듀서는 하나의 USB를 보여주니 그것은 그녀들의 첫 악곡의 샘플 많이 익숙한 멜로디지만 정말 좋은 곡이네요.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한편 이제 데뷔도 가능하겠지 하며 좋아하지만 거기까지 생각도 못한 이 남자 맘은 앞서던지라 그거와 관련돼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빨리 물어보고 오라며 결국 방에서 쫓겨납니다. 강제로 쫓겨나긴 했지만 군놈으로 들려오는 소녀들의 기쁨에 힘입어 부장님에게 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 아무리 회장님의 안건이고 회장님이 밀어주어도 결국 리스크가 있는 일에 책임은 그 아래에 있는 자기들한테 오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는 부장 이곳은 놀이가 아닌 일이라며 꿈이 아닌 현실을 보라 말합니다. 가장은 그래도 프로듀서 편인지 조금은 그의 말을 밀어주지만 부장은 끝까지 커브 그때 흡연실로 들어오는 아이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만 빨리 나가라며 그녀들을 내보냅니다. 사무소 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친구들 프로듀서는 자기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며 자기만 믿으라고 말해주지만 자기들도 어린아이만은 아니라며 조금은 우리들에게 의지해달라 말합니다. 그녀들의 말에 기운을 다시 차렸을 때 어리성과 들려오는 어른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타카가키 카에데 카앗시마 미즈키 카타기리 사나에 아까 흡연실 사건을 봤다며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로 합니다. 3명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국민을 들어주며 어째서 데뷔 라이브가 불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이 겹쳐서 아이들의 무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트장과 나나짱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녀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주니 라이브를 해주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며 그녀들을 기자재창고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충분했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나 관계 모집이 큰 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걸 위한 자금이 말이죠. 그때 타치반의 머릿속에 하나의 방안이 떠오르고 그 방안과 프로서가 떠올린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장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라이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직접 준비할 것이라며 기획을 설명하는 프로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달라며 그 가능성을 펼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니 꼭 부장님도 받아달라며 그는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들이 직접 만드는 스테이지 회장에 필요한 장식부터 시작해 의상, 필요한 자금 관리까지 직접 그녀들 손에서 만들어져갑니다. 사무소의 모두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열심히 레슨하고 직접 발로 뛰며 준비되는 그녀들의 무대 사치바나의 제안으로 생각해낸 무대는 바로 삼가 건물의 옥상 하나하나 완성되는 옥상 야외 무대를 찾아온 어른 3인방 아이들의 첫 무대를 위해 어른 3인방과 나나와 하트 역시 등장하며 그녀들을 도가줍니다. 오드의 도무로 완성된 삼가 옥상 무대 본격신 시작 직전 옥상 입구에서 마치 진짜 라이브 시작 전 분위기를 내며 다같이 파이팅하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그녀들은 직접 만든 무대 위에 올라섭니다. 작고 열악한 무대 관객이라고는 다섯 명의 어른과 모니터 너머의 푸르소의 누나와 조카뿐이지만 이 작은 라이브는 생방송으로도 통출되고 있었고 작은 친구들의 무대를 사무소의 모두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품고 무대에서 한 그녀들은 차례차례 인사 후 드디어 기념적인 첫 무대가 시작됩니다. 도레미 팩토리 그녀들의 첫 노래 단 하나의 노래지만 그녀들은 최선을 다해 꿈의 노래를 불러나갑니다. 그렇게 작은 무대가 끝나고 여운도 잠시 푸르소의 조카를 보며 그녀들은 힘든 것도 잊고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그녀들의 미니 라이브는 엄청난 데이트를 쳤습니다. 동영상 재생 조회수나 코멘트 등 반응은 예상보다 대폭발적 회사 상부도 이 아이들의 무대를 긍정적으로 받고 가능성 역시 봤다며 빨리 데뷔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그 소식은 작은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드디어 꿈의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모두 감동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두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열심히 하자 다음 노래도 기대된다 제도된 의상을 입어보고 싶다 등 다음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단 한 명의 소녀만이 그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침묵하고 맙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드디어 데뷔가 확정된 성과 그걸 축하하기 위해 오늘도 진탕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장님들도 같이 참가한 회식자리 그 꼰대 부장이 드디어 이 남자를 임장한 듯 드디어 1인분이구나 라고 멋진 말을 해주네요. 돈까지 가는 상상도 잠시 푸르선은 즐거운 분위기를 깨는 말을 꺼내는데 바로 상가 전원의 윤희명의 대회였습니다. 마케팅 포인트인지 어필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만의 제안이면 바꾸는 제안을 하는 것도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온화했던 부장의 표정은 금방 차가워지더니 모르는 게 어딨냐며 팔면 파는 거라며 따끔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회사에 있어서 상품 그만큼 상품으로서 대하는 어른들 푸르선은 상품 이전 아이들을 꾸미고 자신의 꿈이라고 강조하지만 개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며 아이들은 어른의 사정은 모르니 그냥 꿈을 꾸게 냅두면 된다고 하지만 치에서 감정적으로 변한 푸르선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 아이들은 진지하게 꿈을 꾸는 것이라고 그 한마디는 옳았지만 지금 하기에는 영 안 좋은 말인 듯 분위기는 작어집니다. 다음날 전화로 가장에게 사과를 하는 푸르선 가장은 그때 겨우 커버쳤다며 이제 시작이니 조심하라는 주의와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며 통화는 끝이 납니다. 사과도 끝냈고 마음을 다잡은 푸르선은 모두를 모아 상가의 유니명을 공개하니 유니명 뉴149 이름의 유래는 전원 키가 149 이하라 그렇게 정했다고 하네요. 즉 통칭 언더 149 푸르선은 영 안이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모모카는 자신은 곧 149를 넘는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작아워집니다. 그 말에 모모카가 유니스 나가는 게 아닌가 하며 나가지 말라고 우는 149 언저리에도 못 미치는 어린 친구들 하루 역시 더 크고 싶다고 하자 하루한테도 나가지 말라며 울고 메달입니다. 푸르선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단순한 이유로 오른바다가 되긴 했지만 모두 이 이름은 마음에 드는 듯 하네요. 하지만 한 소녀만이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온 타치바나 하지만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란 무엇일까 어른이란 무엇일까 꿈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한참 공연하는 소녀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꿈에 다가가며 부모님하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오로지 타치바나만이 꿈은커녕 면담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 너무 바쁘다 보니 면담권 자체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부모님도 큰일이지만 그만큼 혼자서도 잘하는 타치바나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포르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평소처럼 도얕한 모습을 보이나 했지만 차분하게 당연하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타치바나는 어른스럽구나 라고 칭찬하지만 차마 그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는 그녀 이제 더 이상 위를 수 없는 안건이라 타치바나는 겨우 면담에 대해 약속을 잡았지만 왠지 중요한 무언가를 빠진 듯 하네요. 그리고 다가온 면담날 드디어 두 부모님은 푸르소와 대면하게 됩니다. 서로의 인사도 잠시 본격적으로 데뷔권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때 사무소에 돌아온 어린 친구들 타치바나는 어딨냐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연담 때문에 먼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녀는 어디로 간거죠? 먹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하늘 타치바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을 그저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쏟아지는 비 심각한 폭우 속을 그녀는 그저 이하처럼 헤매기만 합니다. 그런 소녀를 걱정하며 찾아다니는 친구들과 푸르소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부모님 그녀는 그저 끈 하나만을 잡고 어두운 숲을 계속 헤매는이다. 비가 그치고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등 어디론가 달려가고 푸르소 역시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떠올리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곳은 산가 사무소 옥상 야의 무대 하늘을 보며 쓸쓸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녀 딱 맞춰 푸르소가 도착합니다. 드디어 찾은 그녀 드디어 만난 두 사람 푸르소는 시계를 보여주며 늦을 따는 제스처를 취하고 타치바나는 사과하지만 잠시 정도 뒤로 미뤄도 된다며 시간 좀 내달라고 합니다. 타치바나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조절스럽게 꺼냅니다. 이를 사회공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꿈 분명 그만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말하지 못했다고 그 말을 직접 들었냐 물어보지만 어머니는 착실한 분이라 분명 말하지 않아도 그런 답이 올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착실한 어른도 꿈을 꾼다. 꿈을 품은 어른은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꿈이 아닌 바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부모님 항상 곁에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늦으며 항상 일만 하는 부모님 착실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옆에 안 계시니 그녀는 외로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라는 고정관념에 잡혀있었습니다. 언제나 적당적당 알지 못하면서 어른이란 이유로 넘기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싫었던 그녀는 결국 담고 있던 모든 울분을 토합니다. 그녀의 속마음을 들은 풀어서는 사과합니다. 어른이면서 타치바나보다 어린이 같고 든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꿈을 응원하고 싶다고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란 건 뭘까요? 어른을 의지하나 그녀가 생각했던 어른 하지만 어른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풀어서도 그녀의 엄마도 사실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는 옆에 있어줘었던 어머니 그리고 지금도 그녀 옆에 있어주는 두 사람 그녀의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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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과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니 둘 다 똑같다는 걸 그렇기에 다들 노력한다는 걸 그 소수께끼의 답을 정의하게 된 아리스는 꿈이라는 길과 함께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더위드 이제 막판으로 가는 시기 그 시기가 오길 기다리듯 여름의 전기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라이브명 트윙크 썸머 나이트 반짝이는 여름밤 여름의 마무리를 짓기 완벽한 이름의 라이브 사무소의 모든 아이돌이 총집합하는 대형 라이브로 이 멋진 라이브에 뉴149 멤버들 역시 출연을 하지 못합니다. 입장시간 19시 개연시간 20시 일본에서는 법률상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밤 8시까지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초등학생인 이 아이들은 이 대형 라이브에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의 사정이고 뭐고 이건 나라에서 정한 약속이니 더욱 어쩔 수 없었죠. 데뷔는 결정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라이브가 법이라는 이름 아래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풀이 죽어버리는 어린 친구들 우리의 풀을 써도 낮이나 아침으로 시간을 옮기자고 가장하게 부탁해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니 3주가 남은 시점에서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품고 상가사무소로 돌아가는 친구들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너무 더운 열기를 안고 힘들게 돌아갈 때 아리스 옆으로 지나가는 의문의 노인 라이브에 나가고 싶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아리스 순간 누구지 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워서 헛것을 봉건가며 다시 갈 길을 옮깁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친구들은 계속 시무럭한 상태로 한숨만 쉬고 푸르소도 그녀들을 보며 사과합니다. 카오루의 해맑음도 이 상황을 한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네요. 적막한 사무실 푸르소는 예전 라이브 영상에 다시 감상합니다. 노래만 흐르는 사무소에서 적막을 깬 아리스 그 당시에 즐거움과 두근거림을 이야기하자 이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이 남자는 영상을 멈추고 아리스에게 하고 싶은 것을 정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랑은 달라진 아리스는 노래로 자신의 기분과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의 멋진 마음에 감동한 멤버들 아리스는 부끄러워합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푸르소는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합니다. 한편 본관에서는 엄청난 기류가 흐르네요. 이제 라이브도 코앞 남은 것은 준비한 대로 시행만 하면 되기에 야근이 없어져서 정시 퇴근각을 보는 가장가 차장이지만 부장님의 표정은 영화 아니네요. 그 표정을 시작으로 사무소는 아주 발각 뒤집힙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곡의 아이디어를 짜는 삼가 멤버들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노트에 적는 풀에서 마지막으로 아리스에게 물어봅니다. 작사는 자신 없다며 부끄러워하는 아리스 그냥 좋아하는 말만 말해줘도 된다고 하자 아리스는 꿈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는 것에는 잃은 것도 늦는 것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멋진 말에 또다시 감탄하는 멤버들 아리스는 이제 딸기처럼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전부 정리가 되고 푸드슨은 그 마음이 담긴 노트를 들고 신곡을 만들자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헐떡이며 들어오는 가장 때마침 온 가장에게 신곡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가장은 뉴149의 라이브 출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소가 발칵 뒤집힌 이유가 이것 때문 회장님이 이번 라이브에 뉴149를 출연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결국 라이브의 시간이 앞당겨지게 되고 직원들은 물론 출연하는 아이돌들도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아이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아이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회사는... 아무튼 출연이 결정된 뉴149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확인하며 기뻐하는 아이들 드디어 온 기회 시간은 없지만 모두들 놓치기 싫었기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푸르소 역시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 방금 막 기획한 신곡으로 출연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두 이 짧은 시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신곡에 맞춰 열심히 레슨은 푸르소는 그 아이들에게 멋진 스테이지와 신곡을 주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영업 물론 3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 다들 지쳐가며 마음도 약해지지만 하고 싶은 것 목표하는 것을 아리스는 모두에게 이대로 타협하면 성장할 수 없다며 푸르소랑 모두가 열심히 해주는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놀래켜주자고 하자 다시 힘을 얻는 아이들은 다시 한번 힘내기로 하며 남은 기간 다시 열심히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2주 1주 5일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열심히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 계단을 오르며 라이브 당일 아침이 찾아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엄청난 크기의 스테이지 많이 익숙한 곳이네요. 드디어 이곳에서 그녀들의 첫 데뷔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처음인데 갑자기 큰 무대라 긴장한 친구들도 있지만 순수한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모두가 함께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대기실을 이동합니다. 거기에는 많이 익숙한 얼굴의 아이돌과 함께 이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고물들과 만나게 됩니다. 사무소의 대표 아이돌 유 제네레이션즈 혼다 미오 시부야 린 시마무라 우주키 매체 메서만 보던 대선배들을 실제로 보게 되니 기뻐하는 친구들과 긴장하는 친구들 긴장하는 아이돌을 풀어주기 위해 우주키는 자신의 트레이드이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귀여운 애가오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줍니다. 아무리 높은 대선배라도 같은 아이돌이고 같은 사람 그녀의 미소에 긴장이 풀리는 아이들은 평소에 어린이처럼 놀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는 아이들을 확인한 뒤 푸르소는 그 아이들의 무대를 위해 현장 점검과 관계자랑 상의하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 휴식시간 무대가 보이는 객석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푸르소에게 말을 겁니다. 수고의 인사와 함께 어느 아이를 담당해야 묻자 뉴 일사고라고 말하자 자기도 잘 아는 유닛이라고 말합니다. 예뻐하는 것도 잠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어느 스폰서의 관계자 혹은 친족이란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저 아이들이 손녀같아서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어르신 언제나 아이들의 틀을 가두는 사람이 있는데도 열심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그와 그녀들을 격려합니다. 그런 고생한 그에게 어르신은 몇 가지 충고가 담긴 말을 해줍니다. 애들이라고 위험한 것에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마련 예뻔한 아일수록 여행을 보내는 법 어르신은 이 멋진 말을 해줍니다. 동감하는 푸드소지만 가두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같다며 아이들이니 가능성이 넓고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니까 상관없지 않냐 같은 생각도 했다고 솔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들과 같이 걸어와 보니 이 길은 어렵고 험난했다고 그러니 자신들도 성장하여 저 아이들의 기둥이 되어 더욱 많은 걸 가르치고 더욱 멋지고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제나 빛나고 팬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돌이니 자신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남자의 다진과 빛나는 손녀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 시간을 흘러 개연 시간 직전 해장에 모이는 다양한 사람들 가족 지인 꿈을 품은 친구들이 지금 모두의 무대를 보러 들어옵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녀들 첫 시작의 한 걸음 각자의 결의와 소망을 말하고 백스테이지의 스탠바이 푸르소의 인사를 받고 선배들의 신호에 맞춰 그녀들은 모두가 있는 무도에 올라섭니다. 뉴일사고의 인사 정막이 흐르나 했지만 그녀들을 응원해주는 팬들의 한호를 시작으로 백석의 모두가 그녀들에게 한호를 보내며 이 아이들의 꿈의 모두가 시작됩니다. 꿈의 노래 반짝임 제목처럼 그녀들의 노래는 빛이 났고 모두의 마음에 빛을 나눠줬습니다. 신데렐라 동화처럼 메르센틱하고 아름답고 꿈이 넘치는 빛나는 무대 그녀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꿈의 이야기는 한 페이지 앞으로 별들이 넘치는 한호로 이어집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여운을 잠긴 그녀들 마치 한여름밤의 꿈같은 무대가 끝이 났지만 아직 그녀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어 모두 각자 다양한 목표를 품고 있는 만큼 이 아이들의 꿈과 목표를 계속 빛내어주겠다는 이 남자 그리고 이 남자의 꿈 모두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만 해산하고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겠다며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소개한 애니메이션 아이돌마스터 신데라거주 뉴149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스토리는 일본에 있는 어느 대형 연예기업사의 유소녀들만 구성된 세 번째 예능가인 제3 예능가의 아이들이 아이돌로서 성장하는 정통적인 성장 애니메이션으로 각 아이들마다 스토리가 다르게 진행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답을 찾고 성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에피소드 방식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보통 아이돌물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성장 스토리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뉴149는 초등학생 최소 9살 최대 12살의 정도의 어린이들의 주인공으로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돌이라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망설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단순하고 1차원적인 것이 아닌 이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미래가 있는 만큼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어린이 시점과 어른을 대변하는 푸르사의 입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점은 어린이와 푸르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어린이가 나오는 밝은 분위기만이 아닌 어깨의 어두운 면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어서 현실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와 그 사이에서 갈등도 잘 보여주어서 너무 꿈쩍인 면만 강조되지 않는 것도 이 애니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